인건비 간편 제출로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손택스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간편 제출은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를 위해 홈택스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사직원과 급여 등 지급액을 입력하면 일용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쉽게 생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인건비 간편 제출로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손택스 제출 이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인증서 아이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출, 복지 이음의 인건비 간편 제출을 누릅니다. 사원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사원 정보는 지급액을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유형 선택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면 정확한 소득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면 닫기를 누릅니다. 소득자 유형, 주민등록번호 등 사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한 사원 정보가 조회됩니다. 사원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각 소득자 유형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인적 용역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입력하면 간이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을 자동 생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 용역자 지급액 입력을 누릅니다. 인적 용역자 지급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자 유형, 지급월 등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이동을 누르세요. 근로자의 지급액을 입력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소득자의 업종과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업종 선택 시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중고자동차 판매원 업종이 신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업종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한 내용이 맞으면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두 선택하여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접수증 화면입니다.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자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연호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간편 제출,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손택스 이용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